한글자막 by 한효정 대박겠네 정밀 건무정밀 스타트 사일런트 그런데 보스가 슬라임 다들 집에 정밀 없어요? 이걸 정밀 없이 간도가 나빠지네 정밀 안되겠네 되겠네 정밀만 빨리 나와도 이렇게 맞을게 아닌데 아니 몇힐이야 잡았네 정밀만 빨리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정밀 정밀님 나한테 왜 이럴순 정밀 님 거무없음 잡잡잡 가이즈단도 없어요 순무 정밀만 더 하나둘 순무 순무 정밀하나 더 왼전 룬피 소환술 야아 이게 정밀이지 정밀이지 완벽하군 낙고개 썼어야 된다 바보 오일 주스 연하면 되겠다 오버링 카이트 웃음 conson 왼창 우리나라 세트 좀 좀 세우죠. 연은 자주 안쓰다보니깐 헷갈린다. 맹단. 도주고 사야됨? 아니야. 아닌가? 총 1 무인도에 간다면 가져갈 것임. 타격 결선수 수비. 아아. 스팀 덱. 어느 정도 개동 아직은 어? 헷갈린다. čju elektron. 요게 klar? 내 충세를 안되겠다 윈도우에 갈땐 뭘 챙겨가야할까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어 잔상이다 이건 잔상이네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고개 뽑냐 뽑았다 얼마를 몰아갖고 개도 이 정도면 엘리트 잡지 않음 아 근데 두 마리 잡아야 되네 아집석이니까 포션 장전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머미손 아 수순 당연히 수비다 타격은 타격용 인형 완벽한 타격 등의 강화 카드가 있어야 완전하지만 수비는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더 좋은 카드이다 아님 말고 아님 동댕이 컷 으아아아 너무 쉽게 잡았네 엘리트 이쯤 되면 한 마리 더 잡는 것도 문제는 아니겠군 옵스 옵스 내가 뭐 까먹었던가 아 이거 크기 줄이는 거 까먹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와줘. 한층 더 흐릿해진 사일런트. 지금부터 내 모든 기술은 만단계 흐릿하다. 위치 B? 강화할 카드가 너무 많네. 어느 세월에 다가 뭐하냐? 그럼 어떻게 되죠? 사형이다. 공대만 감고 있으니 사일런트가 선정적이긴 하지. 이것도 거멸해보시지. 근데 밖에 안 입었는데 왜 거멸 안 당하죠? 공대가 잘 갔으면 걸리는 건데 복대가 길어서 안 걸렸네. 반영살 인마. 반살 공포 정밀 건무. 아이츠 어노메 룬 피라미트. 거멸당한 사일런트입니다. 로로로롤롤롤롤롤롤. 오호호호호호호... 예예예예예예오호호호호호호... 남아 전장 압도 할까 수비할까 아니이... 나쁘지 않은데? 숭매 그냥 저맥투성이라고 생각하지 뭐 전략관 뜨면 망함 오오오오오 미라손 도망해 얘 내가 언제 잡은? 아쉽 깨시야 눈치껏 하자 전략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넘기자 요고 체력좀 깎이겠는데 대신 귀여운 수확 세달력을 감상하십시오 어니? 님들 어깨맞춤? 진짜 뭉대 들어있는데? 아니? 팅샤도 있는데? 아니? 도사네 쓸 도사네 아우 올가운가 마렵다 나는 깨어있다 아냐 앞에 불 세게는 있어 참아 약한 자는 누를 수 없는 버튼 중과로 시청 3년 차면 슬더스 유물도 예측 가능하다 슈퍼컴퓨터여서 그냥 대기력해대고 나면은 건물 3장이 너무 많다 가드가 너무 많아 버금가게 버금가게 풍대 버금가게 버금가게 인사 버금가게 버금가게 선혁과 버금가게 버금가 버금가게 갑자기 버금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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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펙스 아그리 다 지우고 에스한다는 도박만 때리면 이기는 게임이잖아 뭐야? 동대 어디서 난거야? 서동랑 헉 그냥 몸에 몸에 감겨있던 동대일 뿐인데 짧은 치마가 선정성에 걸리지만 공대는 선정성에 안걸린다고 공대는 선정성에 안걸린다고 전반인거 같은데 마지막 붕팅이 언제였지? 아 이제 건무 다 쓰레기됐어 건무 좀 버려줄래 내 개도 좀 보게 그러면은 지금 강화할게 개선된 도박이야 오우 쉣 쉣 쉣 킬각이잖아 쉣 킬각이잖아 탈출구 필요없잖아 일단 개도가 제일 급하지 다음은? 님들 보호 강화함 약가 밖에 없어 보이긴 한데? 야비 야비 아마 안쓸듯? 띠 띠 띠 띠 띠 띠 힝힝힝탱탱탱 힝힝탱탱 안녕하세요 기사웨이 넣어서 오고 골을 넣어서 오고 다른 제품이 너무 많아 역시 이쁜고 파이팅 힝힝탱 스스로 와아 진짜 세네 감동이 있다 그 약의 바지에 사일러트가 많다 아씨 하하핳 망할 놈 DBDMG 심지어 저것도 있다 고급상자 어지러움? 그런건 없다 아 일체력 아낙결 아낙결 그 일체력이 뭐라고 저거 아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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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체력이 뭐라고 저거 들고다녔냐 아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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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체력이 뭐라고 저거 들고다녔냐 저거 들고다녔냐 김장 자택에서 떠는 중 반살받고 반살받고 검으로 잡는게 낫겠네 김장 자택에서 역대 김장 자택에서 역대 김장 자택에서 역대 이 사회 이 사회 롤 이제 으 지 지 안녕하세요 예비 강호도 별로 안하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없다 근데 뭐할 거야 다른 거 할 게 없어 덱에서 카드를 한 장 제거합니다 어떤 카드의 승류를 떨굴까 어? 진짜 상방은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여읽시 심장이야 아니 창탕이야 피샤로 두들겨팜 얻어봤는가? 얻어봤는가? 원곡을 지르고 있다 나의 필별 연골 터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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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까지는 안 올라간다. 쉽게까지 되니까. 솔까지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려워. 카드 내는 버튼 누르면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